오늘의 가슴은 1,2개의 가슴이 2,3개의 가슴이 2,3개의 가슴이 3,4개의 가슴이 3,4개의 가슴이 4,4개의 가슴이 근데 원래 대만에서 얘기해 버블티가 쩐준하이차라고 맞아요. 좋다. 쩐쩐한이 진짜 빵탕 치핑이거든요. 탕을 반으로 하고 이제 얼음 없이 먹는 거를 되게 자주 먹는 편이긴 한데 저는 일단 40% 할께요. 저는 40% 할께요. 40%에 얼음 없이? 아니 근데 얼음 필요할께요. 알겠습니다. 미드 아이스 해라. 아니요. 40%에 얼음 있고 저는 80% 하겠습니다. 80% 87 80% 나 100 100 100을? 좀 단거 좋아해요. 안 달아? 먹어볼게요. 아 나도 180도 할꺼야. 진짜 맛있네요. 이게 연유가 들어가서 몰라서 너무 맛있데. 너무 맛있데. K&T 黑糖奶茶 黑糖奶茶 香玉奶茶 香玉奶茶 抹茶奶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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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巧克力奶茶 巧克力奶茶 木瓜奶茶 木瓜奶茶 小杯 小杯 中杯 中杯 大杯 大杯 正常田 正常田 少糖 少糖 半糖 半糖 微糖 微糖 无糖 无糖 正常兵 正常兵 少兵 少兵 微冰 微冰 去冰 去冰 热 热 我要大杯黑糖珍珠奶茶 我要大杯黑糖珍珠奶茶 半糖去冰 반탕, 취빙 반탕, 취빙